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3월 24일 화요일 매일신문 영상 뉴스입니다.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 근대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철광신화를 쓴 포스코 박태준 전 회장을 재조명하는 기업 리더십 센터가 설립됩니다. 경상북도는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철학과 경영 방침을 한국사회 리더십 모델로 재조명하고 동아시아 리더로 전세계에 확산시킨다는 목표로 포항에 한국기업 리더십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. 경북도는 이를 위해 최근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 상반기 중 연구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. 경북도 김호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고 박태준 회장의 리더십 재조명을 통해 경제, 사회,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을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경북도는 또 현재 구미에 조성 중인 새만홍동 테마공원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만홍동 정신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는 산실로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경기도 붕당에 있는 새만홍동 중앙연수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